어서 시신을 끌어내거라. 대역죄인의 시신이다. 일국의 왕비입니다. 왕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. 헌데 그 책임을 본인에게 묻다니요. 찾아내거라. 누가 뭐래도 나의 왕비다. 나 어릴 때 기업이 돌아왔어. 어떻게 할 거야? 찾아야지. 우리 언니 죽인 범인. 반드시 잡아야 한다. 부영객주라는 곳이 있사옵니다. 저거는 총상 아니냐? 거래했던 총 부상까지 죽였어. 왕이 깨어났으니까. 너랑 나 부영객주마자 표적이 되어 있을 거야. 누구요? 의뢰를 하러 왔네. 그레이콜